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에어지방이라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에어지방이라 십실즈배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교재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쓰려만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근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였다 대장군방 볼모거고 같이 하지 시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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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reek Ihre 다 집을 지고 고 고 고고 여ować los 001525212222229 drive 고고 các Hoag będzie 5 월드 이 사고 고 고고 하고 네 해가 지면은 내어 쫓고 도랑이 보면 딴 낙지 코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 질 양반 보면은 관을 찢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주잔치고 세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 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예배인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쳐놓고 이놈 민심사가 일일에 도니 이놈 민심사가 일일에 도니 삼광을 안으냐 오류로 거랏냐 오류로 거랏냐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광도 모르고 오류로 거랏냐 어찌 형제 윤긴들 알 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피우는 날 와가리 정음을 내요 여봐라 홍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레인 분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방 출입만 허여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 또 더 낳아 터고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시작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거시오 한 번만 용서 거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너무 느려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자 리듬감이 안살아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자 리듬감이 안살아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잘하셨어요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통 너무 길어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일곱 번째 박에서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 나 일러줘 갈 곳이 나 일러줘 갈 곳이 나 일러줘 갈 곳이 나 일러줘 여덟 번째 박에 동을 붙여. 시작! 여덟 번째 박에 동을 붙여. 시작! 여덟 번째 박에서 어느 곳으로 가면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만 리듬 가면 좀 덜 살았어.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더욱 거기까지 배웠죠? 한 번 더 하고 뒤에 아니야. 뒤에 그냥 나갈게요.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백의 숙제 추려 죽던 추려 죽던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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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야 아 아 수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야 아 아 수야 아 아 아 바로 하라니까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아가 아니고 수야 아항 수야 아항 그렇지 바로 올라가서 확 꺾어서 이렇게 수야 아항 시작 수야 아항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한국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수야 아항 순서 사항 서울 아 parenthvoc 에 저는 네 어 한 들어 안 못 endless 파어 산으로 산으로 가오리 가 가오리 가 그렇지 수양 수양 산으로 산으로 가오리 가 가오리 가 가오리 가 가오리 가 뚝 들어 들어야 돼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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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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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가 가오리 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리산으로 가오리 가 지리산으로 가오리 가 백이숙제 추려 죽던 백이숙제 추려 죽던 추려 죽던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세 분에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게 되시네 여기가 수양산이 어떻게 어려운거야 전공자들도 여기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해요 수양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수양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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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양 산으로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가 가 가 붙여볼게요 수양 산으로 가 수양 산으로 가 가 지리산으로 가 가 산으로 가 산으로 지리산으로 가 지리산으로 가 백이숙제 추려 죽던 백이숙제 추려 죽던 수양 산으로 가 가 수양 산으로 가 가 아주 그림이 부드럽게 나왔어요 산이 조금 마음에 안들긴 해 산 각이 지면서 내려와야 산으로 산으로 그런 경과음들을 다 거쳐서 내려오는게 잘하는거에요 수양 산으로 가 오리 가 시작 수양 산 산 산 산 산 산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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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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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음이 올라가서 노래하다가 딱 그렇게 해야 돼. 수양 산으로 수양 수양 산 떨어지지 마라. 산으로 산으로 수양 산으로 수양 산으로 수양 산 산 산으로 수양 산 산이 쳐진다고 안 쳐져야 돼. 산 다시 호흡을 해서 높여줘. 산으로 수양 하고 숨을 쉬어줘. 그리고 다시 산을 내 더 높이 산으로 이렇게 수양 산으로 수양 수양 산으로 수양 산 산으로 수양 수양 산으로 수양 산으로 가오리 가 그렇게 하세요.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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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수양 다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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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동생을 나가라고 허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주려주던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 주오 갈 곳이나 일러 주오 갈 곳이나 일러 주오 염동 사랑은 풍웅에 염동 사랑은 풍웅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뜻하오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뜻하오 잘 오시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주려죽던 백의 숙제 주려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제일 잘했어 그 중 이제까지 하던 중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잘하셨는지 물엉 고생들 하셨으용 고생들 하셨으용 네 이제 지금은 그려 막 두죽백죽 해갖고 근데 이제 또 집에 가서 살살 들어보면 다 생각나 아이고 여보 이쒸 내보라쇼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6시